옛날 어느 구울에 인물이 출중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그는 과거 공부를 하고자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그러다 3년이 흘러 오랜만에 집에 들러보러 나섰지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글 공부하고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은 수개월 전에 벌써 집에 돌아와 있는데 너는 누구냐? 정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버젓이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놈아, 내가 이 집 아들인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진짜 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친 상처가 손등에 아직 있어 옵니다. 저자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무슨 수작이냐? 내가 진짜 아들이다. 내놈은 백년 묵은 여우가 등갑한 것임이 틀림없다. 아버지는 가짜의 손등을 살펴보았는데 같은 상처가 있었어요. 집 식구들도 너무 똑같은 모습인지라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아들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오히려 먼저 온 가짜 편을 들고 있었지요. 국립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한 사람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각각 질문을 해 보았어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걸로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해 보기로 했어요. 나이가 몇인지, 부모님과 조부모님 이름이 무엇인지, 어린 시절 어떤 큰일을 당했는지 등등. 둘 다 진짜 아들이냥 술술답을 말했어요. 이번에는 집안의 연장수와 세간을 말해 보아라. 그러나 오히려 3년간 집을 나가 있던 진짜 아들은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내 이놈 내가 가짜구나. 썩 나가버려. 앗불사. 진짜인 내가 저 유물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나다니. 김도령은 고민 끝에 다시 공부하던 절로 돌아가, 노스님께 방법을 여쭤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스님. 네. 네가 다시 올 줄 알고 있었느니라. 그럼 스님은 가짜가 집에 들어온 걸 알고 계셨군요. 그래. 진작에 알고 있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너는 공부 중에 손발톱을 어디에다 버렸더냐? 그냥 절 앞에 있는 시냇물에다 흘려보냈었죠. 그것 봐라. 그것을 주워먹은 놈이 너로 편안깨야. 그럼 그 놈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하나 있단다. 고양이나 한 마리 구해서 소매 속에 숨겨놓고 집으로 다시 찾아가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집에 돌아와 보니 여전히 가짜 아들이 방 안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가짜놈아 당장 나와보거라. 부모님과 가짜 아들은 이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와보았어요. 가짜가 노려보자 진짜 아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나타났구나. 드디어 이번에는 너의 정체가 밝혀지겠구나 하며 아들은 소매 속에 숨겨둔 고양이를 가짜에게 힘껏 집어던졌어요. 고양이를 집어던지자 가짜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떼어보려고 바둔걸어 보았지요. 그러나 찰거머리같이 붙어 발광하는 고양이에게 목을 물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과 아들은 땅바닥에 죽어있는 커다란 들쥐를 보고 깜짝 놀랬더랬어요. 가짜 아들의 정체는 바로 들쥐였던 거였지요. 아들은 스님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보았어요. 사람의 손발톱에는 그 사람의 정기가 스며있어. 그걸 먹으면 쉽게 똑같은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는 법이지. 그 후로 아들은 손발톱을 버릴 때 종이에 꼭 싸서 버리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옛날 어느 큰절에 불심깊기로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여름날 스님이 일주문밖 개울에서 근대를 싣고 있을 때였어요. 스님은 황긋띠 띠어가 흘러가고 있는 근대잎을 잡았어요. 어이포음 이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나그네는 스님께 다가가 여쭤보았어요. 스님, 천하의 큰 스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인색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를테면 말이요. 이 작은 잎 하나도 모두가 인간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대잎 하나라도 하찮게 버리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 천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백성의 쌀도 한 톨부터 시작되고 큰 강도 한 방울에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작은 것이 모여 아침내 큰 것을 만들어내지요. 그러하니 나는 오늘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한 것이오. 아, 제가 잠시 좁은 소견에 스님의 큰 뜻을 몰라보았습니다. 허허, 니의 자생이 됐소. 하고는 스님은 근대 잎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절을 하였어요. 스님 말씀을 들은 나그네는 이제껏 생각 없이 살아온 자신이 심히 부끄러웠지요. 나그네는 크게 감격하여 후에 스님을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물건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소비하고 버리는 현대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